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해오름 동맹인 포항과 울산, 경주의 주요 관광지와 산업현장을 둘러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경주대 재학 중인 8개국 외국인 유학생 55명은 동국대에서 해오름 동맹 지역의 역사와 특성 등에 대해 특강을 들은 뒤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호미곳, 영일대 등지를 관광했습니다. 유학생들은 현대자동차, 장생포, 고래마을 등 울산 지역과 동군과 월지, 첨성대 등 경주 지역 주요 관광지도 여행할 계획입니다.